버릇을 고친 사또 옛날 옛날 어느 고울에 심술쟁이 사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나 마음씨가 고약한지 남이 웃는 걸 보면 배가 아파 울고 남이 우는 걸 보면 좋아라고 웃는 성격이었대요. 이 사람한테는 고약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의 뺨 때리기였습니다. 참 못된 버릇이지요. 누구든지 사람만 만났다 하면 무슨 구실이라도 붙여서 뺨을 철썩 때리니 아무도 그 사또 앞에 얼씽거리지를 않았습니다. 관가에서 일하는 구실아치들도 뺨을 하도 얻어맞아서 입꼬를 하고 밥을 빌어먹느니 차라리 농사나 짓고 살지 하고 하나둘씩 나가버리고 부려먹던 하인들도 견디다 못해 도망가버리니 나중에는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인데 혼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시험을 보아서 관청리를 볼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의공부를 했든 안 했든 시험에 합격하면 관가에서 일 보는 관리로 삼겠노라 이렇게 골골마다 방을 붙였습니다.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치 관리로 뽑히면 밤낮 사또 앞에 불려가 뺨이나 얻어맞을 텐데 뭐하러 시험을 봐?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그 중에는 사정을 잘 몰랐던 건지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게 먼고 하니 뺨 맞기 시험이었어요. 사토가 시험으로 온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뺨을 한 대 철석 갈기고는 얼마나 아프냐? 하고 물으면 저마다 다른 대답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대답을 듣고 합격이니 불합격이니 판정을 내리는 거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철석! 얼마나 아프냐? 뺨이 날아간 것 같이 아픕니다. 이놈 내 뺨은 아직 멀쩡하게 붙어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불합격! 얼마나 아프냐? 별로 안 아픕니다. 그래? 그럼 한 번 더 맞아보거라. 눈앞이 감감합니다. 이놈 보게? 환한 대낮에 눈앞이 감감하면 장림이란 말이냐? 불합격! 이렇게 태자를 놓으면서 낄낄 웃어댔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사또가 아주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 드는 거지요. 시험 본다는 핑계로 뺨이나 실컷 때려보자는 수작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때 이 고울에 삼돌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소문을 듣고 사또가 하는 짓이 너무 미워서 어떻게 골려주나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꾀를 하나 내어서 시험을 보러 갔지요. 앞에서 시험을 본 사람들이 모두 뺨만 얻어맞고 울상이 되어 나오는데 드디어 삼돌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삼돌이가 사또 앞에 썩 나서니 사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놈아 너는 아직 에미저지나 먹을 나이인데 무슨 속셈으로 관가의 일을 본다고 나섰느냐? 사또 분명히 방을 붙일 때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시험에 합격만 하면 관리로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맹랑한 놈이로구나. 그럼 어디 시험을 보도록 하자. 사또가 능글낭글하게 웃으면서 삼돌이 뺨을 한 대 철썩 때리고 나서 은근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냐? 그런데 삼돌이는 아무 말도 않고 사또 얼굴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또가 화가 나서 힘껏 뺨을 한 차례 더 때렸습니다. 얼마나 아프냐고 묻지 않느냐? 어서 대답을 하지 못할까? 그때서야 삼돌이는 사또 앞으로 바싹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사또 뺨을 불이 나게 한 대 갈기고는 이만큼 아픕니다 했습니다. 사또가 뺨이 얼얼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구경군들은 허리를 잡고 웃어댔지요. 한참 만에야 정신이 든 사또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아프냐고 묻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자 삼돌이는 태연하게 사또께서 아직 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셨군요. 하더니 또 한 번 사또 뺨을 후려치고는 사또께서 아픈 것만큼 아프단 말입니다. 구경꾼들은 다 웃어와서 떼굴떼굴 고르며 웃어댔습니다.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뭐라고 이놈? 하며 발을 굴렀지요. 그러니까 삼돌이는 아이고 사또 그렇게나 말씀드렸는데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만큼 아프다니까요. 하면서 사또 뺨을 자꾸만 철썩철썩 때렸습니다. 사또는 급한 나머지 아이쿠 합격! 아이쿠 합격! 하고 두 손을 내져었대요. 그래서 삼돌이는 합격해서 관청일을 잘 보고 사또는 그 다음부터 못된 버릇을 고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밧줄에 묶인 도둑들 옛날 옛날에 도적대가 많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흉년이 들거나 나라가 어지러우면 도적대가 들끓었어요. 이 도둑들이 떼를 지어 가지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길을 막고 재물을 빼앗아갔지요. 이 도적대가 어찌나 극성을 부리는지 백성들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산길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으니까요. 이때 연아문 살 먹은 아이 하나가 도적대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른들도 꼼짝 못하는 도적대를 아이가 어떻게 잡겠느냐고 모두들 콧방귀를 뀌었지만 이 아이는 무슨 수가 있는지 자신만만이었어요. 아이가 길 떠날 채비를 단단히 하고 어머니 잘 익은 호박 한 덩이 하고 엽전 한 꼬러미만 주세요. 했습니다. 어머니가 호박하고 돈을 내주니까 호박 속을 박박 긁어내더니 거기에다 엽전을 와르르 쏟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호박 껍질을 원래대로 붙여서 동염에 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길을 떠났지요. 일부러 도적대가 설친다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험상굳게 생긴 도적들이 우르르 나타나서 길을 막았습니다. 네 이놈 가진 돈을 다 내놓아라. 그러니까 짊어졌던 호박을 턱 내려놓으면서 가진 거라고는 이 호박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했습니다. 도적들이 달려들어 온몸을 다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거지같은 아이녀석이 다 걸려드는군. 하고는 침을 태태 뱉으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도적들을 불러 세웠어요. 아저씨들 이 호박 안 가져갈 거예요? 그까짓 호박 한 동이 가져다가 어디에 쓰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호박을 동여맹 끈을 풀고는 거꾸로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니 엽전이 와르르 쏟아졌지요. 도적들이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겉만 알고 속은 모르면서 무슨 도적질을 하겠다고 그래요? 도적질을 하려면 겉만 척 보고도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야지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도적들이 참 신통한 아이도 다 있다 싶은지 당장 말씨까지 달라졌습니다. 보아하니 아주 똑똑한 아이 같은데 이 깊은 산 속에는 뭐하러 왔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망 나왔지요. 그래? 그럼 우리랑 같이 가자꾸나.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러고 살지 아니면 뭐하러 이런 짓을 하겠니? 이래서 도적대 소굴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그때부터 도적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 아이가 말씨고 행동이고 아주 똑부러지니까 도적들이 모두 잘 떠받들었어요. 뭐든지 이 아이 말이라면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루는 이 아이가 도적들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도적질하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요? 도적들이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봤겠어요? 그래서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지요? 무슨 일이든 뒷일까지 다 생각해두어야 탈이 없다고요. 그러니 바쁜 곳에서 빠져나오는 훈련을 하세요. 그런 훈련을 어떻게 하니? 모두들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보세요. 그러면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쳐드릴 테니까요. 워낙 똑똑한 아이인지라 도적대가 죄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밧줄로 제 몸에다 오라를 짓느라고 야단법석이었지요. 도적들이 제 손으로 제 몸을 묶는 겁니다. 다 묶고 나서 이 아이가 묶은 끈을 한 줄로 이어서 큰 나무에다 단단히 메어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산을 내려갔지요. 예, 밧줄 끄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어디 가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갔다 와서 가르쳐드릴 테니까요. 이 아이가 그 길로 마을로 갔습니다. 가서 마을 어른들을 모두 불러내가지고 함께 도적대 소굴로 갔지요. 가보니 도적들이 모조리 밧줄로 묶여 있거든요. 마을 어른들이 탐복을 했습니다. 너 참 재주도 용하구나. 어린이가 무슨 수로 도적들을 잡았느냐? 이 사람들이 제 손으로 제 몸을 묶은 거예요. 그래 어쨌든 이 도적들을 광가로 끌고 가자. 그런데 이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광가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날 때부터 도적질을 했겠어요? 흉년이 든 데다가 나쁜 벼스라치들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서 도적이 된 거지요. 이 사람들이 광가에 끌려가면 매를 맞거나 옥살이를 할 테고 그러다가 풀려나면 홧김에 더 큰 도적질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광가에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도적들한테로 가서 차근차근 타일러스입니다. 내가 아저씨들에게 나쁜 곳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쳐준다 했지요. 바로 도적질하는 이곳이 나쁜 곳이니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함께 우리 마을로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요. 버려진 땅을 읽으면 논의되고 밭이 될 테니 서로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치에 맞는 말인지라 도적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그러고 마고 했지요. 그래서 도적들이 모두 착한 농사꾼이 되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사꾼에게 잡힌 도둑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농사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꼭두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죽어라고 일만 했는데 그게 다 자식들 때문이었대요.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된 삼남매를 위해 쓰려고 한 푼 두 푼 모아 삼천냥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돈이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도 그럭저럭 잔치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젠 잠한 며느리감을 고르면 되겠구나. 농사꾼은 며느리를 드릴 생각만 해도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피어 올랐습니다. 큰 아들 먼저 장가드리고 막내딸 시집 보내고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 장가드리면 부모노릇은 다 하는 셈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 어떤 며느리감을 고를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시오? 농사꾼이 문을 열어주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농사꾼이 낯선 손님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조면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낯선 손님은 말하기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씀하세요. 제가 힘이 될 일이면 도와드릴 테니 그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손님은 헛기침을 하고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급히 쓸 돈이 필요해서 삼천냥만 구워주시면 안될까요? 그 신세는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삼천냥이나요? 농사꾼은 깜짝 놀라는 한편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지요. 농사꾼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손님은 농사꾼이 왜 웃는지를 알겠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조면인 제가 염치없이 군다고 생각하셨지요?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설마 안들 경우 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손님은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싸고 또 싼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더니 옷 속에 감추어둔 것을 꺼냈지요. 손님이 보자기를 펼치자 주먹보다 훨씬 큰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농사꾼은 입을 딱 벌리고 손님을 쳐다보았어요. 돈 몇 천냥을 쓰려고 이 금덩이를 헐값에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제 사정이 딱해서 그러니 금덩이를 맡아두는 대신 돈을 구워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보름만 있으면 저희 집 농판돈이 들어올 것이니 그때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금덩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손님은 농사꾼 손에 금덩이를 조심스레 쥐어주었습니다. 농사꾼이 보기에도 그 금덩이는 꽤 무게가 나가는 것이어서 만냥은 좋게 될 것 같았지요. 농사꾼은 모아둔 돈이 금방 쓸 것도 아니고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도 좋은 일이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갚을 때 이자까지 쳐준다 하니 돈을 불리게 되어 서로 좋은 일이지 싶었어요. 농사꾼은 아들딸 결혼시킬 돈을 냉큼 손님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손님은 금덩이를 잘 부탁한다고 몇 번씩이나 부탁을 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농사꾼은 손님이 맡긴 금덩이를 헌 옷에 꽁꽁 싸서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허술한 곳에 숨겨두었지요.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지난 다음입니다. 금광에서 일을 하는 농사꾼의 처남이 모처럼 집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만난 처남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금덩이 생각이 났지요. 농사꾼은 얼마 전에 금덩이를 받고 돈을 구워준 이야기를 처남에게 했습니다. 어디 봅시다. 얼마나 큰 금덩이인지. 처남이 금광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한눈에 보고 그 금이 좋은 금인지 나쁜 금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농사꾼은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덩이를 꺼냈습니다. 자, 보게나. 아마 만냥은 좋게 나갈걸세. 처남은 금덩이를 받아 이리저리 살피더니 아이고 이런 사기꾼에게 속았습니다. 금덩이가 아니라 납덩이에 금분을 칠한 것이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농사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날도둑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니 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안 먹고 안 입고 뼈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날로 삼키겠다고 그 도둑이 나를 어수룩한 농사꾼으로 보고 속였구나. 이 녀석을 꼭 잡아내서 혼을 내주고 말 것이야. 농사꾼은 금덩이를 다시 옷 보따리에 싸서 괴짝에 넣어두었습니다. 여보게 처남 지금 있었던 일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이 녀석을 꼭 잡아내고 말 테니 두고 보게나 처남은 그러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며칠 뒤 이웃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져서 이웃 여러 고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농사꾼도 그 잔치에 갔습니다. 농사꾼은 오랜만에 만난 이웃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여러 잔 받아 먹더니 취했습니다. 술을 취한 농사꾼이 술상을 내리치며 슬피 울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농사꾼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오시오 무슨 일인지 속시원히 말해보시구려 잔치집 주인이 술 한 잔을 더 권하며 말했습니다. 농사꾼은 술잔을 받아 단숨에 쭉 들이키더니 울먹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째 이런 편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농사꾼은 더욱 슬피 울며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개그러오 말을 해야 도와주든 말든 할 게 아니오 구경꾼 중에 누군가 답답해 죽겠다고 재촉을 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집안이 망하려니까 참 별일도 다 있지요 며칠 전에 생전 처음 보는 이가 우리 집에 와서 금덩이를 맡겨놓고는 돈 삼천 양을 구워갔는데 어떤 주결놈의 자식이 금덩이 냄새를 맡고는 금덩이를 훔쳐가지 않았겠소 그 금덩이는 주먹만큼 큰 것이었는데 만 양도 넘는 것이라오 이제 금덩이 임자가 찾아와서 금덩이를 내놓으라고 할 터인데 그니라니요 우리 집 재산을 몽땅 팔아도 그만한 돈을 못 마련할 텐데 이제 나는 어쩌면 좋소 사람들이 듣고 보니 정말 딱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속 시원한 위로의 말을 해주지 못했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농사꾼이 한 말은 사방팔방으로 퍼져 삼천 양을 구워간 도둑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호박이 넝쿨 채 굴러들어오는구나 도둑은 어깨춤을 당실 추웠습니다. 돈 삼천 양을 가지고 가서 금덩어리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 어수룩한 놈이 재산을 다 내놓을 게 아닌가 도둑은 당장 돈 삼천 양에 이자를 더해가지고 농사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도둑이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지요 뇌시오 도둑을 본 농사꾼은 안절부절못하는 신용을 하면서 도둑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지난번에 생명부지 사람에게 큰 돈을 구워주셔서 잘 썼습니다. 이자까지 가져왔으니 받으시지요 도둑은 돈을 내놓으며 농사꾼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 금덩이는 잘 잊겠지요 갈 길이 뭐니 제 물건을 어서 내주시지요 그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시구려 농사꾼이 말을 더듬으며 쩔쩔매자 도둑은 속으로 잃어버린 금덩이를 내놈이 어떻게 내놓는단 말이냐 하며 속으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농사꾼은 잠깐만 기다리라 하고는 밖으로 나와 밭에서 일하는 아들딸을 불렀어요. 얘들아 흉악한 도둑이 방 안에 있으니 오랏줄로 단단히 묶어서 광가로 데려가자. 농사꾼의 아내와 딸은 만일을 위해 지게 짝대기를 들고 방문 앞을 지키고 섰고 두 아들과 농사꾼이 방망이를 들고 뛰어들어가 도둑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머리를 굴리던 도둑은 농사꾼 손에 잡혀 옥살이를 하였다고 합니다. 잉어 살려주고 받은 밥주걱 옛날에 바오라고 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다섯 살 때부터 남의 집에 머슴살러 들어가 뼈빠지게 일만 했습니다. 바오가 한 십 년 머슴살리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구두샌지 일은 죽도록 시키면서 사경은 한 푼도 안 주었습니다. 십 년 동안 머슴살리에 벌어놓은 돈은 없고 해서 어디를 가든 이렇게 사는 것보다야 낫겠지 싶어 그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인한테 말을 하니 주인이 십 년 사경을 쳐준다는 게 달랑 단돈 서푼이었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길을 떠났어요. 정차 없이 걷다가 어느 강가를 지나는데 모래밭에 아이들이 빙 둘러서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애들이 어디서 잉어를 한 마리 잡아서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걸 보니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요. 얘들아 그 잉어 나한테 팔아라 돈 서푼 줄터이니 하고 돈 서푼을 다 주고서 그 잉어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강물에 놓아주었어요. 놓아주고 막 돌아서려는데 강물이 이상했습니다. 잉어가 헤엄쳐 들어간 자리가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러더니 그 부글부글 끓는 데서 큰 거북이 한 마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등을 척 둘러댔어요. 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넓죽 올라탔지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강물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어요. 물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숨도 안 막히고 보이는 것도 다 잘 보이는 겁니다. 한참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의리의리한 용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니 용왕에 앉아있다가 반색을 했지요. 내 딸을 살려주신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 모셔왔으니 여기서 며칠 동안 쉬고 가십시오. 그 잉어가 용왕의 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용궁에서 대접을 잘 받고 쉬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 용왕의 딸이 오더니 귓속말로 만약 아버지가 원하는 물건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부엉문에 걸려있는 밥주걱을 달라고 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마 하고 이제 하직 인사를 하는데 정말로 용왕이 물었습니다. 여기 용궁에 있는 물건 중에서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시오. 그래서 용왕의 딸이 시킨 대로 저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부엉문에 걸려있는 밥주걱을 갖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용왕이 놀라면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그걸 내줬습니다. 그래서 밥주걱을 받아서 허리에 차고 거북이 등을 타고 바깥 세상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정차 없이 길을 가는데 가다보니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해서 길가에 앉아 쉬었습니다. 쉬다가 보니 이렇게 앉아서 쉴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이부자리를 깔고 누워서 한숨 잤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오막살이라도 좋으니 오막살이라도 좋으니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허리에 찬 밥주걱이 덜렁덜렁 흔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눈앞에 오막살이 집 한 채가 떡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우는 거기에 들어가서 잘 쉬었어요. 쉬고 나니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또 혼잣말로 나물반찬뿐이어도 좋으니 밥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밥주걱이 덜렁덜렁 하더니 눈앞에 나물반찬하고 밥 한 그릇이 차려진 밥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먹었지요. 먹고 나서 딱히 갈 데도 없으니까 그만 거기서 눌러 살았습니다. 끼니 때마다 밥주걱이 밥을 다 지어주니까 걱정이 없었어요. 옷이 다 떨어지면 옷 한 벌 해 입었으면 좋겠다 하면 주걱이 덜렁덜렁 하더니 옷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 골 사또기에 들어갔나봐요. 사또가 소문을 들어보니 그 밥주걱이 너무 탐이 났습니다. 그 밥주걱은 내가 가져야 해. 바오라는 바보 녀석은 그런 보물을 갖고도 매일같이 나물반찬에 삼배온만 입고 산다지. 나 같으면 진수성찬에다 비단옷을 둘둘 감고 살 텐데 말이야. 그런 보물을 무지렁이가 쓰도록 내버려둘 순 없지. 이렇게 생각한 사또는 당장 바오를 잡아들이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바오는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어요. 사또가 다짜고짜 퇴집을 잡았습니다. 네 이놈 그 밥주걱을 어디서 훔쳤는지 바른대로 고하거라. 훔치다니요. 저는 그저 잉어를 구해주고 용궁에 가서 얻어온 것입니다. 저놈이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제 보니 네놈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거짓말쟁이이니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시험해보겠다. 내일까지 석섬 서말되는 거짓말을 내놓되 단 한 마디라도 참말이 있으면 그 주걱을 내게 바쳐야 하느니라. 바오가 이날 이때까지 거짓말이라고는 한 마디도 안 해봤거든요. 이 일을 어쩌나 하고 전에 잉어를 놓아준 그 강가에 가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앉아있으니 물살이 척 갈라지더니 잉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서 그러고 계시나요? 그래서 바오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다 말했지요. 그러니까 잉어가 뭐라고 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날 바오가 사토 앞에 나아가서 잉어가 일러준 대로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옛날에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목이 없는 소에게 바퀴 없는 수레를 메어 끌고 새끼줄 새뼘을 가지고 가지 없는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무를 팔백 단하여 새뼘 되는 새끼줄로 앞에서 뒤로 여덟 번 위에서 아래로 여덟 번씩 예순 네번을 묶고는 남은 줄로 수레바퀴를 세 번 감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대들보도 석가리도 없고 창도 문도 없는 집을 보았습지요. 그래서 송곳으로 벽에 눈알만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집안에 들어가 보니 뒤집혀 있는 솥에서 죽이 끓고 있었답니다. 단숨에 죽을 다 먹고 천장을 쳐다보니 천장에 소고기가 걸려 있어서 그것을 얼음덩이로 만든 아궁이에 구웠습니다. 구운 소고기를 죽은 소의 콧구멍에 넣어서 집에 돌아와 보니 소고기가 녹아서 물이 열다섯 섬이나 나왔지요.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제 입으로 거짓말을 하라고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또 다른 트집을 잡았지요. 이놈 내일까지 석섬 서말되는 벼룩과 빈대를 잡아서 대령하렸다. 만약 영을 어기면 네 목을 뱃 것이다. 그 많은 빈대 벼룩을 어디 가서 잡을까요? 바우가 또 강가에 나가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 물살이 갈라지면서 잉어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걱정이 있나요? 그래서 잉어에게 사실대로 말했지요. 그러니까 잉어가 아무 소리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병 두 개를 물고 나와서 던져주었습니다. 들여다보니 병 하나에는 검정개가 들어있고 다른 병에는 메밀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사또한테 갔습니다. 분부대로 벼룩과 빈대를 잡아왔습니다. 하고 병뚜껑을 여니까 검정개는 죄다 벼룩으로 변하고 메밀은 모두 빈대로 변해서 마구 기어나오더니 눈감착할 사이에 사또 몸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사또가 펄쩍펄쩍 뛰면서 빈대 벼룩을 잡는다고 난리가 났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 꼴을 보고 우스워 죽겠다고 웃느라 난리가 났답니다. 천냥이 걸린 거짓말 옛날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난 나이 많은 재상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돈은 많고 심심하고 하니까 거짓말 내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한꺼번에 세 가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돈 천냥을 주겠다는 내기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되 자기가 틀림없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엉터리 같은 거짓말을 해도 재상이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재상의 집에 구름같이 모여들었대요. 그래서 갖가지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어떤 이는 머리가 세 개 있고 팔이 여섯 개인 산의 아이를 보았다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동의 용왕이 노인으로 변해서 두부를 팔고 있는 걸 보았다라고도 하고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상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래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맞장구를 치니까 그게 거짓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상금을 탈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재상이 늙어서 심심하니까 사람들을 불러다 재미난 이야기나 들으려고 거짓으로 돈 찬양을 미끼로 내걸었다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한 아이가 자기가 한번 거짓말 내기에 나가보겠다고 나섰어요. 차례를 기다려 재상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무슨 일로 왔느냐 거짓말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너같이 어린 것이 거짓말을 하겠다고 어디 한번 해보아라 나리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나리보다 몇백배나 큰 부자랍니다. 재상이 보니까 옷차림도 꽤 제재하고 비쩍 말라서 영락없는 거짓꼴을 한 아이가 자기보다 부자라고 하니 기가 찼지만 그래 그렇구나 계속 해보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하면요 소를 잘 키워서 그렇답니다. 소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 나무 상자 안에다 키우지요. 소가 자라서 상자 안에 꽉 차면 상자의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살이 구멍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그걸 베어내면 소고기가 되는데 소는 계속 자라니까 자꾸자꾸 베어내도 자꾸 삐져나오지요. 여기 그 소고기를 가지고 왔으니 잡숴보시지요. 하고 소고기를 내놓았습니다. 그걸 정말이라고 했다가는 쥐고기를 먹어야 할 판이니 어떡해요. 예끼 이놈 그게 무슨 소고기냐 쥐고기지. 그럼 거짓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옛날에 이댁 할아버지와 친구분이었다는 건 나리께서도 잘 아시겠죠? 아니라고 했다가는 또 당할 테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 계속 해보아라. 그때 이댁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니 우리 자손들도 그래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늙으나 젊으나 서로 허물없이 동무되어 지내도록 하세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씀에 따르자면 저도 나리를 동무처럼 대해야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렇다고 했다가는 조그만 꼬마를 동무 삼아야 하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놈이 못하는 말이었구나. 나는 양반이고 너는 산 것인데 어찌 조상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럼 거짓말 두 번 했습니다. 재상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려나 그렇다고 하리라 마음을 먹고 세 번째 거짓말을 기다렸지요. 얼마 전에 제가 뒷산 돌보처 앞을 지났는데 거기에 대추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대추가 주먹만하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그걸 따려고 했지만 나무가 너무 높아서 딸 수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돌보처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한 움큼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돌보처가 재채기를 하면서 대추가 와르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그 대추를 주워 담으니 새 광주리나 되었습니다. 마침 대춧값이 비싸서 한 광주리에 천량씩이나 할 때였지요. 나리께서 대추를 보시고는 참 알이 굵다고 칭찬하시며 제게 새 광주리를 사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넌 거짓말을 못한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나리께서 대추를 외상으로 사시면서 대춧값 3천량을 석 달 뒤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석 달째 되는 날입니다. 어서 대춧값을 주시지요. 재상이 생각해 보니 그렇다고 했다가는 돈 3천량을 내놔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나았지요. 이놈아,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 내게 대추를 샀단 말이냐? 예, 그러니 이제 거짓말 3번 다 했지요? 그런데 이 재상이 처음부터 돈 줄 생각이 없었으니 십사리 상금 1천량을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됐습니다. 저도 상금을 바라고 온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제발 그런 장난하지 마시고 가난한 백성들이나 도와주세요. 학원은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꿩 먹고 알 먹고 옛날에 중국에서 온 사신이 괴와 함께 글귀를 내보이며 괴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알아맞히라고 했대요. 중국의 천자가 조선에도 인재가 있나 없나 알아보려는 속셈이었어요. 임금님은 수수께끼 같은 글귀가 적힌 종이를 신하들에게 건네주며 괴속에 든 물건을 알아맞히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글귀였어요. 단단 석중물 반백 반황금 야야지 시명 함중 미토 성 여러 차례 글귀를 읊어보았으나 알쏭달쏭할 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임금님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어허 나라 망신을 세 이렇듯 인재가 없다니 과인의 덕이 부족한 타시로다 임금님이 한숨을 쉬며 시름을 잠기는데도 신하들은 변명 한마디 못했습니다. 임금님 앞에 물러나온 황정승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알아 누웠어요. 아버님 무슨 일인지 제가 알면 안되겠는지요? 황정승의 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나란 일이니 너는 알 것 없다. 황정승은 말대꾸 하기도 귀찮아서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벼슬아치들도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는 판인데 나의 어린 딸과 의논을 한다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딸이 무슨 일인지 알고 싶다고 자꾸 보채는 겁니다. 딸의 성화가 귀찮기만 한 황정승은 방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자 딸은 저녁상을 직접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러고 계시니 제 마음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발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서로 생각을 모으면 뜻밖의 쉽게 풀릴지 어찌합니까? 딸의 간청에 못 이긴 황정승이 마침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천자가 봉인된 괴와 함께 글귀를 적어 보냈는데 괴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마치라는구나. 황정승이 내민 글귀를 읽어본 딸이 배시시 웃는 겁니다. 딸은 이미 괴속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아는 듯 했어요. 아버님 제가 그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 이 집 마음 푹 놓으시고 진지나 드십시오. 딸이 하도 자신 있게 말하는 바람에 황정승은 어리벙벙해졌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도 딸이 권하는 대로 수자를 들었지요. 딸은 괴속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냈으니 그것을 계기로 자기가 바라던 일도 해결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밥상을 몰리기를 기다려 자기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윗말 김선비가 비록 부모 형제 없이 가난하게 산다 하나 사람이 총명하고 신통력이 있다 하니 답을 알아맞힐 것입니다. 황정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따르기도 했어요. 아버지 방에서 물러나온 딸은 몰래 김선비를 찾아갔지요. 딸은 천자가 보낸 글귀를 가르쳐주고 괴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김선비와 마주앉은 황정승은 괴속에 든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받아야겠습니다. 대체 무슨 약속을 하란 말이냐 저를 사위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황정승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이 양반이지 죽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이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기른 딸을 달라니요 기가 막힐 수밖에요. 그러나 중국의 천자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느니 나라를 위해 자식을 희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냐 내 딸을 줄 테니 그 속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아라.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혼식을 올린 다음날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승은 김선비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지만 김선비가 버틸수록 마음이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김선비 말대로 나를 잡아 혼례를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혼례를 치른 다음날 딸과 사위가 아침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자네 하자는 대로 다 해줬으니 어서 말을 해보게. 황정승이 재촉을 하자 사위는 붓을 들고 종이 위에 글귀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단 석충물 단단한 돌 속의 물건은 반 백 반 황금 반은 희고 반은 황금색이라 야야 지시명 밤마다 시간을 가르쳐주나 함중 미토성 함 속에 들어 소리를 내지 못한다. 황정승이 글귀를 풀어 쓴 시를 읽어보니 달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정승은 임금님께 달려가서 문제를 풀었다고 아래였어요. 임금님 또한 무릎을 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과연 황정승은 정승할 만하구려 황정승은 임금님의 신임을 얻고 총명한 사위까지 얻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정승만 기뻐했을까요? 남몰래 짝사랑이에 오던 김선비를 남편으로 맞은 황정승의 딸은 더 기뻤답니다. 바로 이런 걸 두고 꿩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을 줍는다고 하는 거랍니다.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 옛날 고려시대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나이 70이 넘자 나라법대로 고려장을 지냈습니다. 고려장은 늙고 병든 사람을 산속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는 몹쓸 풍습입니다.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고 온 그날부터 아들은 어머니 생각에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어머니 혼자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실까 춥고 배고파서 어찌 견디실까 아들은 자나깨나 어머니 걱정만 했습니다. 아들은 버리고 온 어머니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남몰래 밥을 날라다 드렸지요. 내 명이 길어 쓸데없이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밥을 가져온 아들이 말했어요. 글쎄 중국에서 사기 내 나라를 덮을 만한 비단을 짜서 바치라니 참 큰일입니다. 그 때문에 임금님께서 몸져 누우셨다지 뭐예요? 나라의 근심거리를 전하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별일도 아니라는 듯 싱긋 웃었습니다. 글공부를 많이 한 신하가 암맘만은 면멀해 나같이 쓸모없다고 버려진 늙은 이만도 못하니 어머니가 그 방도를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은 어머니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벼스라치들도 해결을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반에 어머니가 아무 문제도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치시니까 말입니다. 내가 임금님을 찾아뵙고 걱정거리를 풀어드리렴. 저더러 임금님을 찾아뵈라고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는 아들에게 임금님을 찾아뵙고 이러저러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임금님을 찾아뵈었지요? 임금님 앞에 엎드린 아들이 자기를 중국으로 보내주면 이번 일을 잘 해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뛰어난 정승판서도 해결 못하는 것을 그대가 어찌 해결하겠다는 건가? 임금님도 믿없지 않아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중국 천자 앞에 가서 이 자로 중국 땅의 지수를 먼저 재어주시면 필요한 만큼의 비단을 짜오겠다고 할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임금님이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중국의 천자를 만난 아들은 품속에서 자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국 땅을 덮을 비단을 짜고 있사온데 대국의 땅이 몇 자 몇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로 대국 땅을 재어서 그 넓이를 가르쳐 주시면 완성하여 오겠습니다. 아들의 지혜에 감탄한 천자가 허허 웃었습니다. 무슨 수로 그 넓디 넓은 땅덩이를 재겠어요? 할 말이 없으니 비단을 짜오라는 명령을 거두어야겠지요? 작은 나라라고 업신 여겼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한 중국의 벼스라치들은 얼굴이 벌게 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큰 걱정거리를 해결하고 무사히 돌아온 아들은 임금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대에게 땅과 재물을 상으로 내려주겠노라 앞으로도 나란 일에 중심을 닫도록 하라 임금님이 큰 상을 내려주셨는데도 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스레 여긴 임금님이 물었지요? 그대 얼굴이 밝지 않으니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가? 그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서슴치 말고 말하거라. 아들은 임금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모두 저희 어머니의 공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대의 어머니를 모셔오도록 하라. 아들은 눈물을 흘릴 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까닭인지 시원히 말해보아라. 어머니를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말끝을 내리며 더욱 서럽게 우니까 임금님은 답답해서 못 견뎠습니다. 까닭이 무엇인고? 임금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지요? 저희 어머니 나이 70이 넘었는지라 고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도리로 남몰래 밥을 날라다 드리고 있었지요. 나라법을 먹인 소인을 벌하여 주소서. 효자 아들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그제야 고려장 풍습이 얼마나 나쁜 법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당장 가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고려장 풍습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조카 딸의 재치 박천지 댁 셋째 딸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신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엔 여자가 결혼을 하면 1년이나 3년 동안 친정에서 살다가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신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신부를 시댁에 데려다주는 집안 어른을 후행이라고 했고요. 대부분 후행은 아버지 형제분들이 가게 되는데 사돈댁에서 체면이 깎이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어려운 자리이지요. 사돈댁에서도 후행으로 온 사돈 양반을 예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성껏 대접을 해야 하고 말입니다. 신부의 후행으로 작은아버지가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안 계시니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가야 하는데 하필 작은아버지가 나서니 참 딱한 노릇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쩌자고 저 양반이 분수도 모르고 나서실꼬 신부 어머니는 대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은아버지는 나설 때 안 나설 때 구분을 못하고 나서서 잘난 채 하고 말실수를 반먹듯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술에 취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무슨 실수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간 걱정이 아니었어요. 작은아버지는 나서지 마시오. 사돈댁까지 가서 일 저지를 생각 마시오. 조카 딸 고되게 시집살이 시키지 않으려거든. 제발 작은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신부 고모들이 나서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설마하니 조카 딸 후행으로 가서 실수하겠니. 나이 많으신 형님이 먼 길 다녀오시는 것도 걱정이지만 사돈댁 집안네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술을 권할 텐데 몸도 불편한 형님이 술병이라도 나면 그게 더 큰일이다. 말은 그럴듯 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나이 되신 형님을 생각해서 자기가 나서겠다는데 뜯어말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심쩍고 염려가 되었지만 작은아버지 말을 믿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공생원인 형님이 후행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백번 낫지. 입담 좋고 인물 좋고 수량도 넉넉하니 사돈댁에 가도 기죽을 잃었고 암 우리 꽃순이 시집 식구들에게 꽃순이 뒤에 든든한 작은아버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해. 작은아버지 자신도 사돈댁에 가면 예의범절에 맞게 손님 노릇을 하겠다고 벼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사돈댁에 닿은 작은아버지는 으스대고 거드름을 피우며 조카 딸을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돈댁에서 내가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 한상 떡 벌어지게 차려올 테지. 잔뜩 기대에 부푼 작은아버지를 맞이한 것은 안사돈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바깥 사돈이 안 계신지라 이야기할 상대도 없어 심심했어요. 게다가 손님 접대로 내온 음식들이 소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 내려올 줄 알았는데 가지수도 적고 양도 적어 여간 못마땅한 것이 아니었지요. 손님 접댁 예절도 모르는 콩가루 집안이구먼. 작은아버지는 안사돈을 인사도 차릴 줄 모르는 인색한 할망고라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고 밤이 이슥해지자 온종일 술렁이던 사람들이 돌아가고 떠들썩하던 집안도 조용해졌어요. 남의 집에 손님으로 와서 할 일 없이 아랫목에 앉아 천장에 파리똥만 새고 있으려니 온몸이 조미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원한 약주로 목을 축이고 일찍 자리에 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잔치집이라 집안의 음식 냄새가 진동을 나니 술 생각이 더 간절한걸. 노릇노 구운 산정 냄새, 잘 삭힌 홍어 냄새도 솔솔 나는 것 같아. 작은아버지는 코를 벌룡거리며 부엌 가까이 갔습니다. 부시돌로 불을 켜고 들여다보니 시렁 위에 올려놓은 목판과 채밤마다 음식들이 차곡차곡 담겨있는 겁니다. 각종 전유호와 고기와 술을 보자 후행으로 사돈댁에 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침을 꿀떡꿀떡 삼키던 작은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 세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덥석덥석 음식을 집어먹다가 입에 넣기 바빴습니다. 누가 오기 전에 배를 채우려고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삼켰어요. 대낮부터 먹고 싶었던 술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다행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잘 씹지도 않고 급히 먹은 바람에 뱃속에서 탈이 나고 말았어요.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면서 귀가 마려운 겁니다. 작은아버지는 허리춤을 거머쥐고 측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남의 집 측간을 찾는 일이 쉬울 리가 있나요? 이 구석 저 구석 측간이 있을 만한 곳을 더듬어 찾다가 그만 명주바지에 신뢰를 하고 말았습니다. 큰일났다. 작은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후행으로 온 손님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요. 사돈댁 식구들이 알면 무슨 망신이겠어요? 큰일 중에 큰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개가 눈에 띄었어요. 올타코나 하고 작은아버지는 개를 데려다 바지에 묻은 설사똥을 핥아먹게 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구린네를 맞고 달려온 이웃집 개랑 사돈댁 개가 한 대 엉겨붙어 싸우더니 이웃집 개가 바지를 물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세상에 사돈댁에서 벌거벗고 망신을 당하게 생겼으니 이런 망신이 어디 있을까요? 벌거벗은 채 바지를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참 딱하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밤이 더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안방문을 살며시 열고 민목에 벗어둔 바지를 하나 훔쳐냈습니다. 하필 그 바지는 안싸돈의 고쟁이어서 통이 좁고 얇아서 보기 흉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날이 밝아 아침밥상을 받게 되었어요. 밥상을 받은 작은아버지 입이 떡 벌어졌지요. 진수성찬으로 잘 차려진 음식도 음식이지만 음식이 담긴 그릇들이 모두 은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아버지는 은그릇을 보자 탐이 났습니다. 날마다 번쩍번쩍 빛나는 은그릇에 음식을 담아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자기도 모르게 은탕기 대여섯 개를 비워 상토 위에다 덮어놓고 갓을 눌렀었습니다. 집에 갈 때 가져가려고 말이에요. 밥상을 물리고 얼마지 않아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신랑의 어머니 난사돈의 고쟁이가 없어지고 은탕기 대여섯 개가 없어졌다고 하인들이 의심을 받고 혼이 나는 거였습니다. 이때 신랑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어른이 사랑으로 들어오셨어요. 작은아버지는 그 어른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지요. 작은아버지가 엎드려 절을 하자마자 갓 속에 넣어둔 은탕기가 방바닥으로 떨어져 떼굴떼굴 굴러갔습니다. 은탕기를 훔치고 안사돈의 고쟁이까지 훔친 사실이 발각되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때 작은아버지의 똥 묻은 명주바지를 이웃집 사람이 들고 왔지 뭐예요? 이래저래 큰 망신에 당할 수밖에요. 모든 것이 탈로나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고 조카딸의 후행으로 따라온 일도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심밥상이 들어왔어요. 조카딸이 외할아버지의 밥상을 들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조카딸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자기 때문에 조카딸이 시집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카딸이 외할아버지 앞에 공손히 밥상을 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할아버님 저희 작은아버지의 실수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은아버지에게 병이 있었는데 사돈들에게 가서 망신을 당하면 낫는 병이라고 해서 그리하신 줄로 압니다.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조카딸의 재치있는 변명을 듣고 작은아버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요.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가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예의 바르고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지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작은아버지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잉어 살려주고 받은 밥주걱 이야기에서 잉어는 바다 용왕의 딸로 나옵니다. 예부터 잉어는 귀한 존재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꿈에 나오면 자식이 큰 인물이 된다고 믿었고 잉어를 살려주면 출세를 한다고 믿었답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서는 출세를 바라지 않고 단순히 착한 마음에 잉어를 구해준 것이라 더 큰 복을 받은 것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런 밥주걱이 생긴다면 무슨 소원을 빌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